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꺾어버린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28일 날 저희가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었던 5월 28일 화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실제 한 코 알람이었죠. 계속 옮기더라고요. 뭘 옮겼을까요? 비트코인을 마운트곡스에서 빼서 밖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14만 개 이상 이제 이룸을 시킨 건데 이게 전체 유통량의 0.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시장 영향이 있을지 이거는 이제 이은지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3분기부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2분기가 한 달이 남았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마곡의 물량 대거 이동이 있어서 저희가 한 비트코인 가격이 4% 정도 화요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대략적으로 14만 개를 계산해 보면은 한 9억 달러 정도의 물량이더라고요.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9억 달러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고 14만 개는 뭐 아까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아이비트가 28만 개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절반이나 되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갖고 있는 거는 진짜 한 30% 차이로 필적하는 그런 대규모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 번에 풀리나 풀리나 그래서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인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그치만 다행히도 근시일 내에 매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마운트고스의 전 최고 경영자 마크 카펠레스가 이거는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내부 월렉간에 이체를 한 거고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본인의 엑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보면에서 제가 장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상환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내부 판매, 내부 이체지 판매는 아니다. 네. 이 상황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고 그 뭔가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를 하늘을 덮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2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여기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따지면 스컬지들이 나와서 폭탄을 투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막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직은 안심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마운트고스 사태를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운트고스라는 거래소는요. 원래 리플의 공동 창업자가 설립했던 거래소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표요. 원래는 온라인 게임 카드 거래소였는데 이걸 2010년에 비트코인 거래소로 바꾸고요. 2010년이니까 이게 아직 완전 초반이잖아요. 암호화폐. 이거 언제요? 그냥 비트코인 2009년에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불과 1, 2년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자 받고 먹었다는 때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거예요. 사실상. 코인이 비트코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무려 70%.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2014년 2월 24일에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갑자기? 네. 진짜 갑자기.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회사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고객들 거 74만 개 이상 그리고 회사 거 10만여 개가 있었는데 이 총 8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를 해킹당한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해킹을 84만 개의 비트코인 키를 해킹당해요? 그러니까요. 얼마야 이게? 당시 가격으로는 6천억 원.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는 66조 원입니다. 66조짜리 비트코인 날아갔다. 네.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얘네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 돌려주니까. 66조가 없으면 못 돌려주니까. 못 돌려주니까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래서 회생 신청을 했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회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마운트곡스가 2011년 6월 이전에 사용되던 아주 오래된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 20만 개를 찾았거든요.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엄청 올랐으니까 이 20만 개 가지고도 찾은 그러니까 지갑이 진짜 태초의 고대의 지갑에서 찾은 거네. 2011년이니까 진짜 옛날이잖아요. 다행이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지금 이제 회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돌려줄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신청해라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배상 계획안도 이미 마련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운트곡스는 올해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 네. 올해? 올해. 딱 3분기. 하필이면 또 3분기네. 네. 그때까지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 캐시를 돌려줘야 하고요. 분배해서 나눠줘, 갚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너무 큰 개수잖아요. 14만 2천 개, 14만 3천 개. 쉽지 않다 진짜. 네. 그래서 이 대량의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다행히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물량이 당장 판매하기 위해 이체가 된 건 아니고요. 또 그 최윤형 코빗 리서치 센터장께서도 이 이체권은 상환이 아니라 가상자산 회생 청구 부분에 대한 상환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이 나는 돈으로 받겠다, 현금으로 돌려받겠다 할 수도 있고 아 나는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한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냥 준비 단계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배상 계획안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상환 종류가. 뭐 기본 상환, 조기 일시 상환, 중간 상환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환이 이루어질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판매를 통한 상환이 아니라 현물로 상환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이 상환 방식에 따라 마운트곡스의 물량이 가격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물량이 탁 나오니까 시장의 악재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타이밍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꼭 걱정되는 거는 어찌 됐든 그 물량이 시장의 일부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소화가 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좀 걱정이긴 한데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과 14만 3천 개의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뭐 보니까 일부 현금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보면 비트코인 오지들이 엄청 많은 나라라고 해요. 이게 마운트곡스가 이제 일본에 근거한 거래소였기도 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약간 콜렉터블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모아가는 자산의 성향이기 때문에 유독 일본에는 비트코인을 약간 피규어 수집하듯이 수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 거래소의 투자자분들 이용자분들이 다 일본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이 센티멘트가 올라간다는 거를 전망으로 났을 때는 아무래도 블록딜이나 뭔가 그 대규모 덤핑 물량들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좀 쓸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블랙락이나 이제 물론 미국 얘기긴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이런 데가 이제 합치면 한 56만 개에서 60만 개 가까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하루에 뭐 수천만 달러씩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가 매집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에 상응하는 숫자가 지금 그쪽으로 매수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14만 개면 아 이거 소화가 되지 않을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103만 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뭐 한 11% 정도니까 14만 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홍콩도 있고 미국도 있고 지금 미국 자체는 85만 8천 개 정도 그러니까 90만 개가 조금 못 되는 수준으로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4개월 동안 90만 개를 물론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4만 개의 비트코인이 과연 물량 소화가 안 될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엄청나게 떨굴 것이냐 그거는 사실 좀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쪽에 가까운 편이라서 이거는 여러분이 제 말은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도 납득이 갑니다. 충분히 14만 개 정도면 오히려 좋아하고 사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안 사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뭘까?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기관들이 계속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들어온다. 연기금도 들어오는 판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물리 풀리는 물량들이 오히려 땡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오히려 좋아하고 사모일 수도 있죠. 그거를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그게 물량이 나오면 생각해봐야죠. 빠지는 건 맞기 때문에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악재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물량이 해소가 되면 소화가 되면은 이제 남은 악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10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되면 매도는 그 이후에도 해도 되지만 어찌 됐든 좀 많이 잘라서 상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4개월 남았는데 아까 그 상환 방법 중에 중간 상환이라는 게 좀 뭐지? 돌려줄 수 있을 게 조금 조금 이제 나오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상환을 하는 거래요. 그런 방법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한 번에 확 풀리진 않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덤핑 물량 수준으로만 안 나와주면 충분히 ETF라든지 기관 혹은 개인의 매수세가 받쳐줄 가능성이 있는 장세는 맞는 것 같다. 6만 8천 달러 수준의 시세가 이더리움 3천 8백 달러 수준의 시세가 약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아주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운트곡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또 준비한 다른 거는 이 컨센서스 얘기인데요. 이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컨센서스 2024가 진행 중입니다. 이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행사거든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 기자님들도 출장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가 어제자 5월 29일부터 내일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뭐 가상자산 블록체인 웹3 이런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이 되죠. 빨리 빨리.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인가요? 왼쪽에 짜르륵 나열되어 있는 분들이 연사로 오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확실히 빅네임이 많긴 하네요. 미국의 약간 컨센서스가 상반기 가장 큰 비트코인 행사고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KBW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토큰 2049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빅네임들이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이죠. 제가 이분들의 발언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 화면을 아마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조 루빈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고요. 지금은 이제 컨센서스의 회장인데 보통 저희가 이더리움 하면은 시스. 컨센시스. 네. 보통 저희가 이더리움의 창업자, 창시자 하면은 비탈릭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탈릭은 좀 매티스의 아들. 네. 매티스의 아들. 그래서 비탈릭은 좀 개발하는 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 루빈이 이제 비즈니스 담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자금 조달 역할도 하고요. 이 컨센시스를 설립한 이유도 이더리움 생태계 발전을 좀 도우려고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가요. 지금 크립토 is a core American issue. 가상화폐가, 이 가상자산이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컨센시스가 최근에 이제 한 몇 주 됐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SEC를 고소한 곳이잖아요. 여기 써 있죠. 보통은 SEC가 고소를 하는데. 네. SEC가 고소를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맞습니다. 컨센시스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소송을 한 이유가 너무 SEC의 규제가 과도하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래요. 네. 그래서 이 소송의 목표는 여기 보시면은, 네. 규제의 명확성을 좀 확보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자유를 좀 보장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보면은, freedom to innovate. 우리가 혁신을 할 자유를 달라. 아유, 참 말을 잘 만드네. 네. 혁신의 자유를 달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게 이 소송의,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게 좀 자유. 이더리움도 그렇고, 조 루빈이 추구하는 게 자유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크립토의 전반적인 마인드셋이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더리움 ETF도 그렇고, SEC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걱정이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선이 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을 고쳐먹는 척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발언인데요. 아시는 분인가요? 어,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언니예요. 네. 근데 캐시우드는 이제 이번에 가상자산이 미국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 ETF도 그렇고, 그 우리 FIT21 법안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선거 이슈였다. 네. 그렇게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솔라나가 ETF 승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솔라나에 있어서는, 좀 그 밈코인 기반으로 된 솔라나는 좀 ETF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너무 솔라나 기반으로 밈코인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다음은 솔라나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했더라고요. 될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을까. 지금 스탠스에서는 가장 정확한 거긴 한데, FIT21 얘기를 한 거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FIT21이 이제 커머디티와 시큐리티즈를 가르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립을 한 그런 법안이잖아요. 네. 물론 사관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게 발효가 되면 이제 솔라나나 이더리움은 이미 지금 1차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넘어간 거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솔라나때부터는 증권과 상품의 기준, 이 근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자들이 막 들고 있고, 그 생태계가 좀 위태로워 보일 수 있다.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의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본인의 비트코인 사랑을 또 뽐냈는데.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공공재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아크의 비트코인 ETF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네는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유지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So keep the fee very low. 수수료 싸게 할 테니까 많이 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드러냈는데. 현재 아크 인베스트 아크 21쉐어에서 비트코인 ETF는 보유량으로 따지면 한 4만 8천 개 갖고 있는 걸로. 지금 트레저리에서는 나오고 있고 4등, 4등 정도 하고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로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파이낸셜 슈퍼 하이웨이, 금융적 슈퍼 고속도로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무슨 존인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좋으니까 비트코인이 멈출 수 없고 취약점이 없고 다른 네트워크나 토큰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취약점이 없다.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자 금융 시스템을 대표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2030년에 150만 달러 간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2억 간다. 네. 비트코인 2억 간다 하면서 비트코인의 글로벌 화폐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고 하면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분이 또 나타나시는데요. 이분은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이시거든요. 이 여자분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증권거래하시는 분. 미장하시는 분들은 NYSE 그냥 거기서 사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 네. 이 분이 제가 느끼기엔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냐면요. 좀 규제를 확실하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우리도 좀 판매하는 걸 고려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판매가 하고 싶으니까 규제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뉘앙스 같거든요. 제목만 봐도 되게 일단은 컨센서스의 NYSE 회장이 나와서 크립토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전향적이지 않습니까? 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NYSE에서 진짜 크립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하면 정말 세상이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면 우리도 가상자산 거래 제공을 좀 고려해보겠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반년도 4개월 된 거잖아요. 그동안 벌써 5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유입이 됐는데 이거는 이 규제 속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한 게 산업 혁신, 산업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SEC에 대해서 이런 자금 유입을 봐라. 깨닫는 게 없냐.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세게 안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길 바란다라고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든지 무슨 시장, 무슨 섹터든지 돈이 모이는 곳이 발전하거든요. 돈이 모이는 곳에 혁신이 있고 혁신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혁신이 일어나고 그게 세상의 대세가 되고 그런 건데 이렇게 물론 AI 섹터나 이런 엔비디아 같이 돈이 진짜 이게 몰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기만 바라보는 수준이 되는 상황과 다르겠지만 크립토는 600억 달러에 유입액을 4개월에 이뤄낸 말도 안 되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단일 코인 ETF가 여러 가지 크립토 ETF 여기에 포트폴리오 사서 비트코인 비중 30에, 이더 10에, 솔라나 20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단일 ETF가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포텐셜이 훨씬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정말 증권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트레이딩을 하게 하는 회사들 이런 데서는 진짜 군침을 흘리게 할 수 있죠. 나중에 뭐 우리 KRX에서도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제 크립토 거래 따지자면 그런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KRX 대표님이 나오셔서 크립토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전향적이시다. 네. 그리고 되게 많은 의원들이 컨센서스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이 공화당 미네소타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이 톰 에머 이분이 한 얘기는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원이라는, 상원을 또 통과를 해야 뭐가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상원이라는 장애물의 직면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조금 통과되긴 힘들고 특히 우리 FIT21 같은 경우는 남은 회기 기간 동안에는 처리되기 좀 힘들어 보이고 레임덕 기간인 이 연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은 수정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다시 또 하원을 거쳤다가 또 다시 상원에 올라갔다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연말까지로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민주당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재미있었던 게 어, 저, 아, 보다 보니까 또, 아, 여기 있다. 여기 엘리자베스 워런, 제가 또 안티크립토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표면 아래에는 의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크립토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On his way out, losing favor, 인기를 잃고 있다. 행정부에서 인기를 잃고 있어서 이 자리를 보장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에 대한 지지세가 지금 꺾이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우스는 통과했는데 세넷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아무리 그래도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되면 조금씩 의견을 바꾸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마치 지금 우리 총선 직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놨었죠. 네. 맞죠. 물론 국민의힘은 오피셜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철회하고 내용은 내놨지만 철회는 공식적으로 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물론 조금 있으면 개원이 되겠지만 제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솔직히 트럼프도 아무리 친 암호화폐 프로크리프 라고 하는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까 그 S.워런 얘기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실명을 대면서 이제 까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그때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라고요? 일단 절반 이상은 일단 안 했어요. 네. 일반 안 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까지 옛날에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양반이 당선 되고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경계하는 느낌을 항상 가지게 되는군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날 패널들의 주요 토론이었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요. 저는 끝났는데요. 컨센서스는 진행 중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제임스 정 기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가 있거든요. 어제까지 미국 뉴욕에 있다가 이더리움 ETF가 마감되는 거 구경하시고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와서 아침 방송을 제가 보니까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 컨센서스와 더불어서 텍사스에는 이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델 Y와 싱글 캐스팅이라고 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공장 기술을 가진 시공 제작 기술이 있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투어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침 방송도 좀 사랑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컨센서스 관련한 기사들 저희 홈페이지 블록미디어시어.kr을 통해서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오늘 아침부터 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좀 저는 느끼게 했거든요. ETF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또 한 번 보각이 됐지만 거기에 빠진 스테이킹이라든지 그런 매력도에 대한 감소 그리고 시장에서의 공식적인 인사들의 트위터라든지 이런 발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 자체 ETF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반기 불장을 위해서 기대해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그런 5월 30일 정오 라이브였습니다. 대나부자님 곡스 무너질 때 비트 쓸어 담은 분들 지금 몇백억씩 벌었다. 엔비디아는 돈나무 언니는 포트에 안 가고 있다. 그 엔비디아 포트폴리오에서 날리면서 뭐 샀죠? 다른 AI 섹터 주식을 사긴 했는데 네, 트윌리오랑 뭐 EU로 시작하는 거 사셨는지 뭐 UI 패스를 네, 그래서 AI 관련 주들을 사긴 했는데 정작 어찌 됐든 전 세계의 눈은 돈은 전부 지금 엔비디아로 가는 상황이고 오늘 3대 증시가 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끄트머리에서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 이런 것들은 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습니다. 돈 쓸 때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분위기가 돈 쓰지 막 돈 쓰지 막 이러니까 안 쓰고 있다가 막판에 그래도 그냥 매크로로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하락 마감시키기에는 좀 애매하니 이제 그런 종목들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비트코인 차트도 봤지만 끝에 가서 지금 오늘 아침 아시아장 오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조금 회복세로 보이는 장세 그리고 PC 아까 얘기한 거 PC 관련된 거를 관망하면서 유동장세가 좀 있지 않을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크리프토 시장도 지켜봐야 될 지표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네요. 네, 굉장히 피곤하다. 원체인 지표 저는 거꾸로 이제 증권 방송, 경제 방송을 하다 왔기 때문에 거꾸로 원체인 지표를 보는 게 되게 버거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원체인 지표를 주로 보시던 분들이 전동시장의 지표를 좀 더 봐야 되는 이제 되게 하이브리드한 그런 시장이 돼가고 있다. 공부할 게 많은 시장이 돼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끝내면서 공지사항을 하나 전달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5월 30일 정오라이브가 저희 마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마지막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똑같이 진행을 계속할 텐데 맞아요. 어찌됐든 인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다음 주부터 당산동으로 옮겨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품질의 방송,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2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지독하게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혹시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너무 질타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했으면 하는 아이템, 했으면 하는 부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엄청나게 반영을 잘하는 편입니다. 바로바로 납득을 하고 반영할 테니까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